반갑습니다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오늘 방송은 MACD 보조지표 이해와 활용에 대한 부분들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볼게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 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과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증시의 우호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요소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첫 번째 우호적인 환경은 시장 금리 즉 채권 금리가 진정세 있고요 달러도 진정세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죠 두 번째는 유가가 진정세에 머물고 있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 75달러 대 중반에 머물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 6월달 9.1%였던 물가는 최근 들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는 3%대의 물가가 들어와 있고요 네 번째는 미중 갈등이 좀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 우호적인 환경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계절적인 우호적인 환경이 또 있죠 11월과 12월 달에 증시 우호적인 계절이 환경이 접해져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섯 번째는 내년 2024년 주요국의 대선이 있고 총선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라든지 또는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겠죠 긍정적인 요소가 6개 있었다 라고 하면 부정적인 요소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부정적인 요소도 말씀드려 볼게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약간 부정적인 이유긴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관련되어서 최근 들어서 계속 휴전에 대한 얘기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다 휴전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렇게 큰 부정적인 요소는 아니고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경기 둔화라든지 경기 침체 쇼크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 둔화가 진행이 됐다 라고 하면 미국의 GDP 성장률이 3분기에 확정치로 5.2%가 나왔는데요 5.2%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둔화라든지 침체에 대한 쇼크 보이지 않고 있고요 물론 고물가라든지 고금리는 장기화가 진행된다 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 맞습니다 네 번째 부분들은 신용에 대한 리스크인데요 중국이나 유럽은 굉장히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힘듭니다 다만 미국은 신용 리스크가 굉장히 현재는 굳건하기 때문에 시장의 우호적인 긍정적인 요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시장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현재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주식 5대 보조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MACD인데요 이 MACD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MACD 보조지표를 주식인들 대부분이 이구동성으로 최고의 보조지표라고 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MACD를 모르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MACD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 지표란 이동평균의 수렴과 확산을 이용한 보조지표인데요 이동평균선의 성격이 간극이 멀어지면 좁아지려고 하고 있고요 좁아지면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했죠 그것을 이용해서 개발한 지표가 바로 이 MACD 지표인데요 구성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MACD선, 시그널선,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MACD선부터 말씀드려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검정색 선이 MACD선이에요 MACD선은 12일 이동평균선 빼기 26일 이동평균선으로 MACD를 만든 제너럴 아펠이라는 사람이 잡아놨어요 0이 되는 시점이 본 차트에서 이동평균선 12일과 26일이 교체되는 시점인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화선표가 두 군데가 있죠 바로 여기가 12일과 26일 골든크로스로 데드크로스 교체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골든크로스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화면 왼쪽에 보시는 이 화살표 부분이 골든크로스로 되는 시점이고 이 부분에서 관심권에 두시면 상승으로의 흐름이 전개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0선 위에 있을 때를 상승극면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오른쪽 화살표 부근에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데드크로스로 교체되는 시점인데요 이 부분에는 관심권에서 제외시켜야 손실을 보지 않겠죠 이렇게 0선 아래에 있을 때를 하락 국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은 시그널선인데요 화면에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시그널선이에요 이 시그널선은 9일 MACD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데요 MACD선의 후행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선이 바로 시그널선이죠 MACD선이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하면 관심권에 두셔야 되고요 반대로 MACD선이 녹색선을 하향 돌파하면 관심권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오실레이터인데요 이 오실레이터는 MACD 빼기 시그널선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오실레이터를 자세히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있죠 이 막대 그래프가 0선을 딱 올라가는 시점이 MACD가 녹색선인 시그널선을 골드크로스하니까요 막대 그래프가 플러스 막대가 그려지고 있는 거고요 MACD선이 시그널선을 하향 돌파하면 데드크로스가 되니까 막대 그래프가 마이너스로 파랗게 그려지는 거예요 오실레이터가 중요한 건 막대 그래프가 틀린데요 잘 보시면 MACD와 시그널의 간극이 멀어지면 막대 그래프가 길어지고요 MACD와 시그널의 간극이 좋아지면 막대 그래프가 작아지죠 그래서 오실레이터를 매매 이용할 때 이 오실레이터 막대 그래프의 크기가 반전되는 시점을 이용해서 매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MACD는 보조지표의 왕이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지표예요 특징적인 부분이 5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배열이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MACD가 제로선을 통과할 시 정배열 된다는 것과 세 번째 MACD와 시그널 사이가 매수 가격이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612편과 같이 쓰이고 있어서 아주 유용하다고 하는 특징이 있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일목균형표의 붉은 구름대와 일치한다는 이 다섯 가지의 특징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오늘 MACD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MACD 수치는 각 증권사마다 똑같아요 그래서 MACD 수치를 알려달라 그럴 필요는 없고요 기본 MACD를 쓰면 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MACD는 회사마다 좀 달라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MACD 보조지표를 추가해 놓은 차트인데 원래 이름은 MACD 오실레이터가 정확한 표현이죠 증권사는 MACD로 그냥 되어 있고요 MACD 선은 하단 화면에 붉은색 선이 MACD 선이고요 지금 붉은색 선이 위아래로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저 붉은색 선이 MACD 선입니다 MACD 선과 그 기준이 되는 가로선 즉 굵은 검정선이 있죠 이건 제로선인데 이 제로선 즉 0선을 보면 이 0선은 위에 1봉 차트에서 보는 굵은 초록색 선인 61 이동 평균 선과 거의 일치하죠 그러니까 0선이 61 이동 평균 선이라는 건데요 차트에 이동 평균 선이 61 이동 평균 선 위에 올라갔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MACD만 보면 되는 거죠 차트에서 노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세 군데 있어요 세 군데 부분에 MACD의 붉은 선을 보면 0선 위로 올라와 있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1봉 차트인데 MACD가 0선 위로 올라와 있는데요 위에 1봉 차트에서 보시면 아직 60일 이동 평균 선 위에 11선이라든지 21선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MACD 선이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차트에서 이동 평균 선들도 61 이동 평균 선을 무난히 돌파하리라는 생각이 들죠 코스피 추세는 정배열로 돌아서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MACD가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후행성 지표라는 게 단점인데요 하지만 신뢰도는 보조 지표의 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MACD 0선 아래에 있는 주식을 사면 된다는 거고 코스피를 보면 0선 위로 올라가고 있어서 적극적인 관심에 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실전에서 매매하기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화면에 보시는 왼쪽 빨간색 화살표 부분에서 MACD가 0선 위로 상향 돌파하는데요 만일 0선을 돌파할 때 여러분들이 관심권 해주셨다면 MACD가 0선을 반대로 하향할 때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MACD가 0선 위에 있기 때문에 상승 국면이라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고 아래 1봉 상에서도 주가는 계속 우상향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상승 국면에서는 0선 이탈할 때까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승 국면을 이어가다가 MACD선이 0선 아래로 이탈하고 오는 순간이 오는데요 이 바로 파란색 화살표 부분이죠 이때는 그동안 관심권에 뒀던 C선을 제외시켜야 되는 시기가 되고요 제가 화면에서 1봉을 검정색 추세선으로 연결했는데 보시면 추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1봉 상 추세가 깨지는 자리가 나오죠 바로 그 자리가 MACD가 0선을 이탈하는 자리로 표기가 되죠 만일 여러분들이 왼쪽 빨간색 화살표 부근에 관심권에 두었고 오른쪽 파란색 화살표 부근에서 관심권에서 제외시켰다면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었겠죠 그래서 MACD선은 추세 분석을 선행한 후에 보조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고요 왜냐하면 MACD는 추세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파생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MACD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화면에 보실 때 박스 친 부분이 두 군데 있죠 빨간색 네모 친 부분을 상승으로 즉 롱 포지션에서 수익 내는 구간이고요 녹색 네모 친 부분이 하락으로 즉 쇼 포지션에서 수익 내는 구간이죠 이 구간의 특징은 0선과 61선을 골든크로스 하느냐 데드크로스 하느냐의 구간으로 설정해서 반드시 골든크로스 그리고 데드크로스 구간에서 진입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입니다 왼쪽의 녹색 박스 구간도 61 이동평균선 또는 0선을 데드크로스 할 때 쇼 포지션으로 진입을 하죠 이렇게 롱 포지션이라든지 쇼 포지션 진입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보실 그런 분들은 아래 보시는 QR코드에 여러분들의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하시게 되면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하실 QR코드로 채널이 추가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주식 맛집 문자 주시게 되면요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링크로 들어오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주라든지 또는 시장 중심 종목들 또는 관련되어 있는 시장 관련되어 있는 정말로 괜찮은 종목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빨간 박스 구간도 역시 61 이동평균선 또는 0선을 골드크로스 할 때 롱 포지션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MACD는 1979년도에 미국의 제럴드 아펠에 의해서 고안된 지표인데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MACD 지표는 모든 학자든지 컴퓨터 프로그래머 또는 데이터 분석가들이 MACD를 가장 첫 번째 보조 지표로 선택을 하죠 이번에는 오실레이터 반전을 이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게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조그마한 막대 그래프가 점점 길어지면서 가장 길게 나온 순간에 점점 막대 그래프가 줄어드는 시점이 화면에 빨간색 화살 표시로 표시가 됩니다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두시면 좋다라는 시점인데요 그리고 계속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조그맣게 줄어들면서 이제는 0선을 지나고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이제는 붉은색 막대 그래프로 표시되는 확장 구간에 진입하게 되죠 이 확장 구간에서는 빨간색 막대 그래프로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막대 그래프의 길이를 봐야 됩니다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최고로 길어진 후에 짧아지는 구간에서 그동안 관심권에 있었던 걸 관심권에서 제외시키면 되는 거죠 오른쪽 파란색 화살표를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조금씩 줄어들죠 이 구간을 말하는 건데요 오실레이터의 반전, 즉 막대 그래프가 줄어드는 걸 보고 매매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가지 MACD 포착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MACD선 0선 돌파로 속임수는 적은데 후행성이 있습니다 속임수는 적지만 좀 느린 편이죠 그러니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MACD가 시그널선을 상향 그리고 하향 돌파하는 것은 빠른 매매 신호를 가지는 반면에 단점은요 거짓 신호가 좀 있습니다 좀 빠르게 나오긴 하지만 거짓 신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오실레이터 반전을 이용한 건데요 매매 신호는 빠르게 나오지만 이 또한 거짓 신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하시는데 약간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정확한 신호 포착이 쉽지 않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추세적일 때 즉 보조지표 추세가 없이 횡보를 계속할 때는 매매 신호가 맞지 않습니다 MACD는 추세 신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추세 하락일 때도 제럴드 아펠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매매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하락 추세일 때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떨어지는 종목을 단기 반등으로 MACD 추세 지표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ACD 지표는 하락 추세에서는 적합하지 않으니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을 포착하고 우직하게 갖고 있다가 이게 상승 추세 끝에서 관심권에서 제외하는 그 시점을 포착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은 주간 차트와 일간 차트를 병행하자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슈젤이라고 하는 보톡스로 유명한 회사의 일간 차트하고 주간 차트입니다 왼쪽이 일간 차트고 오른쪽이 주간 차트인데요 일간 차트에서 8월 초쯤에 골드크로스가 형성이 되죠 여기 8월 초에요 확장 국면에 MACD가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0선을 이탈하지 않고 꾸준하게 확장 국면에서 주가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슈젤의 주간 차트에요 화살표 부근을 보시게 되면 7월 말에서 8월로 접어들 때 여기서는 골드크로스의 신호가 발생하면서 추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시장 추세를 판단하는 신호는 주간 신호로 보고요 세밀한 시점을 포착하는 신호는 일간 신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간 신호와 주간 신호가 일치할 때만 채택하는 아주 보수적인 전략이죠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 장기 투자자분들은 주간 차트뿐만 아니라 월간 차트도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버전스 분석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검정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주가의 고점은 높아지는데요 보조지표인 MACD는 고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추세가 변할 수 있겠구나 그동안의 상승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다이버전스의 반대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주가가 하락하는데 MACD의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드디어 하락해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신호가 나왔구나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관심권에 두는 게 바로 이 다이버전스 분석이죠 그럼 이제 종목에 실제로 대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의 일간 차트예요 삼성전자의 일간 차트 설명드리기 전에 다이버전스 같은 이런 분석들 지금 보시는 QR코드에 여러분들이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게 되면 이런 종목들 휴제일이라든지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시장의 대장 종목들 다이버전스로 여러분들이 매매라든지 관심권에 두셔야 될 그러한 종목들을 살펴드릴 건데요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QR코드를 대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으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하셔서 노란톡방까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주식마취으로 문자 주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채널까지 추가하신 이후에 노란톡방 안내까지 받아보셔서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휴제일처럼 시장의 MACD로 매매를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 저희와 함께 공부해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삼성전자의 일간차트로 넘어갈게요 빨간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로 일본과 MACD 골드크로스 그리고 데드크로스를 표시했는데요 우선 올해 2023년 6월 10일쯤 파란색 화살표 보시게 되면 MACD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죠 그리고 주가는 횡보를 하는데요 영산 아래에서 막대그래프가 역시 파란색 막대그래프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보이십니까? 파란색 일간차트는요 횡보하다가 7월 4일 7만 3천원 단기 고점을 만들죠 일간차트는 상승하는데 MACD 보조지표는 하락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뚜렷하게 발생합니다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추세가 전환될 수 있겠구나 지금은 상승으로 올라가지만 조심해야 되겠구나 보조지표를 MACD에서 말하고 있구나 막대그래프도 영산 아래에서 계속해서 파란 막대그래프로 신호를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주가는 7만 3천 6백원을 고점을 찍은 후에 2개월가량 흘려서 6만 5천 8백원까지 빠지게 되죠 그렇게 8월 말 부근 6만 5천 8백원 대에서 더 빠지는 줄 알았던 주가는요 다시 횡보하게 되는데 MACD는 골드크로스가 나오죠 이 빨간색 화살표 부근에서 관심권에 두셨다면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9월 달 급등을 맛보게 되죠 앞서 시장 추세를 판단하는 신호는 주간신호로 보고 세밀한 시점을 포착하는 신호는 일간신호로 판단하면 된다라고 했죠 지금의 일간 차트대로 단기 매매를 선호하신 분들이라면 파란색 화살표에서 관심권 제외와 빨간색 화살표에서 관심권에 두는 전략을 취한다면 단계적으로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9월 이후에도 MACD의 데드크로스와 골드크로스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은 골드크로스 후에 0선을 상향 돌파해서요 확장 국면에 진입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종목 빠르게 더 볼까요? 다음은 셀트리온에 대한 일간 차트예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횡보하면서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 합병 이슈라든지 신약 판매 허가 등에 힘을 입어서 주가가 상승세로 계속 진행되는 걸 보시고 계신데요 앞서 삼성전자하고 마찬가지로요 MACD가 골드크로스되는 시점인 빨간색 화살표 부근이 14만원이었는데요 10월 초 그 가격에서 관심권에 두셨다면 11월 17일 16만 9천원까지 20% 상승을 하게 되었고요 아직도 추세는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이 MACD를 보조지표로 활용하시면 성공 투자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MACD 역배열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해드립니다 역배열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MACD를 발견한 제럴드 아펠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주식의 대박은 MACD 위에서만 나온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고요 MACD 아래서는 절대 대박에 대한 종목들 나올 수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셀트리온 같은 차트 삼성전자 같은 이러한 종목들 같이 매매해 보시거나 공부하실 분들은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 시장의 중심적인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저희와 같이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부정적인 요소는 좀 많이 완화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장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